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 2021년 신축년 소띠운세입니다. 하반기 좋지. 초반기에는 안 좋은 기운이 하반기는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얘기한다면 정축생 25살. 이제 그만 놀자. 쉽게 얘기해서 그만 좀 놀자. 많이 노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직장이 많이 힘들어서 알바하는 학생으로 나가는 사람이며 여러모로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치워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오늘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보편적으로 뭐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아주 나쁜 악삼자는 아니야. 악삼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기의 특징이 다 누구나 있잖아. 특징이 있으면 그 특징대로 갖다 살리면 되는 거야. 내가 안 맞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어. 찢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하겠지. 뽐새가 안 나겠지. 그러니까 이 직장인의 내 모든 운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맞춰져서 내가 어느 직업이든 영업이든 말하자면 직장생활을 하든 공직생활을 하든 자기가 다 주어진 대로 갖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때는 진로변경이 참 많을 나이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또 내가 뭐를 해야지 될지 아무것도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지 한 글자 한 글자 또 내가 더 보고 마음을 휘황을 해가지고 내가 그 중에서 그림을 그리면 내가 낫겠다. 그런 마음이 돼. 나 그림을 좋아해. 나 노래를 좋아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뭐 인생 뭐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공부를 잘해. 근데 나는 음악도 하고 싶어. 공부는 내 본업이야. 여기서 무슨 박사학위를 따든 뭐를 하든 자격증을 따서 하고 나머지는 음악 같은 거 이런 건 내가 취미생활로 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나 무슨 뭐 댄스도 하고 싶고 뭐 공무원도 하고 싶고 뭐 뭐도 하고 싶고 가게도 차리고 싶고 다 이래. 해볼 거 있으면 다 해봐. 궁금한 건 못 참잖아. 이 나이때들은 물불을 못 가린단 말이야. 이제 21살, 27살, 28살 이때까지는 막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싶어. 어떤 사람은 갔다가 그 집이 부잣집 자손인데 가서 노가다도 뛰고 싶어서 노가다 한다고 그건 뭐 벽돌 치다가 부모한테 들켜 갖고 갔다 그냥 혼나고 이랬지만은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야. 그거 야단하지 마세요. 사회 경험도 해본 놈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려서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만일에 자손들이 안 하고 처져 있으면 부모님들이 무조건 너는 해봤자 안 돼. 어찌때 그러고 욱박 질리지 마시고 그래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힘드니까 잠깐 쉬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봐라고 자꾸 조언을 해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랬다고 밉다 밉다 하면 더 밉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 자손들을 잘 저기 이끌어야지 돼요. 아직까지는 25살 아무것도 몰라요. 옛날 같으면 철들었다고 하지만 몰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자손들이 삐뚤어 안 나가게끔 잘 인도해서 하고 얘는 취미상이 뭐가 좋은가 이 자손에 맞는 것을 갖다 가르쳐주고 이르면 이 자손들은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을 성공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환경이 또 이렇게 배움의 환경이 어려서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직장생활 하든 뭐든 거기에 열심히 하면 또 거기대로 또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직장생활 잘 갔다 그냥 힘들고 안 좋은 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갖고 일어나서 꼭 헤쳐나가세요. 그리고 30세서부터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면 되잖아. 그동안 해볼 거 다 해보고 해도 되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나이 25살에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 나는 돈을 지금 25살인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많이 버냐고 25살이 뭐를 알아? 뭐라서 돈을 벌겠어.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은 주려고 해요. 돈 많이 벌어서 주려고 해요. 그 마음이 이쁘지. 그대로 네가 나가면 성공한다 그러고서는 얘기했지만 그래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돈으로 앞질러 가지 말고 자기가 이제 하고 공부면 공부 시험이면 시험 하고 싶은 것을 뭐 자격증이면 자격증을 따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탄탄한 초의 밑받침부터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그 다음서부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을측생 서른일곱. 이 나이로 본다고 나이 이제 서른일곱의 을측생들이 보면은요. 2월생이나 4월생, 11월생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마음을 못 잡고 보편적으로 그러는데 이제 여러가지 일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많이 진로를 바꾸거든. 근데 이제는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 2월생, 4월생, 11월생들. 대부분 보면 서른일곱들이 공무원들도 많아. 공무원, 나라에다 노밥을 먹는 사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5월생이나 9월생 이런 분들은 11월생들은 또 영업, 장사를 또 하는 사람이 많고 생일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올해 갔다가 그래도 서른일곱이라도 올해 조심할 것은 음주, 술, 술 좀 조심하시고 어디 이제 먼 길 가는 거, 여행 먼 여행 가는 거.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은 돼. 그리고 혼인에 갔다가 문이 열린 사람은 뭐 올 가을에 갔다가 결혼해도 좋고요. 수티들이 내년 해도 좋고. 올 내년에 혼인 분이, 혼사에 이제 남녀가 있는 분들은 혼사 문은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주식이나 문화 이런 거에다가 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 손재수가 좀 끼거든. 그러니까 서른일곱 을직생분들 그런 걸 좀 잘 참조하셔가지고 큰 욕심 내지 말고 뭐 한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너무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복굴복이라고 하지만 오래 운이 그렇게 크게 막 있는 거는 아니거든. 손재를 많이 보는 해고 이르기 때문에 그건 지금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피해가면 좋고. 이제 무슨 내 이제 집 뭐 아파트든 뭐든 내 문서 변경. 문서 이런 거 오래갔던 문서 잡을 수가 있어요. 잡아도 좋아요. 문서 잡으세요. 문서 잡고. 지금 이제 뭐 내일모레면 뭐 운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5월달인데 5월달에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5월달부터 운세들이 그래도 서른일곱 을직생들이 열리거든. 활발하게 공장 기계가 기름을 줘서 막 움직이는 해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계가 막 잘 돌아간다. 기름을 주니까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그쵸? 그거는 똑같은 거야. 내 육체적으로 활력, 에너지가 솟아난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서는 뭐 열심히 하시고 뭐 시험공부는 뭐 그렇게 서른일곱 시험공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일단은 직장 운회 같다 그래도 올해 월급이 오르는 해가 되고 승진이 되는 해가 되고. 그러니까 하반기 운세들은 참 좋아요. 하반기 운세 좋고 그러니까 올해 신축년에 을직생들 힘들 내셔가지고서는 뭐 이 금전들도 그렇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이 분 같다. 처자도 결혼 못하신 분들은 혼사문이 열리고 그래서 혼사문이 열려서 좋은 배필들 만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성공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아 개축생 49. 뭐 아홉수 아홉수 그러는데 사실상 아홉수라는 건 있어. 나쁜 거는. 삼자에 아홉수가 꼈으면 뭐 안 좋다. 이제 뭐로 안 좋으냐 건강. 건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지게 지키는 거예요. 올해 49살 개축생분들 건강 좀 생각하시고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재검진 한번 해 보셔서 한 번 망가지면 소생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요 때가 제일 중요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갖다가 본인을 위해서 건강을 생각하시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계획이 있을 거고 새로 이제 하시는 분들 계획을 잘 짜서 하시면 하면은 뭐 한 7월달서부터 계획을 짰으면 7월달서부터 시행을 하면 괜찮습니다. 시행을 하면 괜찮으시고 그러니까 뭐 이거 그대로 갖다 밀고 나가시고 또 올해 실패대로 하셔서 재원을 하실 분들 이런 분들도 갖다가 또 좋은 인연 만나서 재원의 문도 열리거든요. 올해 마흔아홉에 문 열려서 시운사례는 그래도 내 배필이 없던 사람들 배필의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간에 어느 동안 다 똑같아요. 마흔아홉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이 아홉수를 잘 넘겨서 건강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은 갖다 내가 지킨다고 다 편안하게 지킬 수가 있으니까 용기들 내시고요. 아빠들 갖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흔아홉 아빠들 계축생분들 힘내셔가지고서는 보인들이 맡은 바들 갖다 잘 하셔갖고 다들 갖다 성공도를 하셔서 가정에 갖다가 태평생 때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정강만신이었고요. 예수는 한 살의 한갑 아휴 12월생 분들은 신축생 올해 한갑 생일 안 잡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필히 해 잡수지 마세요. 만일에 한갑 자손들이 있어서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뭐 10월달쯤 그냥 어디 가서 갔다가 식사를 갔다 하든 집에서 모여서 하시든 그렇게 하고 12월달은 그냥 썩은 달이다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 가는 달에 또 나가는 삼자에다가 한갑에다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치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이 긴병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여행들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올해 또 다시 힘들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해년이 61살의 신축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7월생일이나 4월생 분들은 사주가 세다 소리를 많이 듣거든. 그리고 올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몸이 아파서 뭐 수술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는데 올해 나가는 삼자에 잠깐 조그만 종양을 띄고 나가도 그거를 액담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 어쨌든 건강을 잘 챙기셔서 넘어가시고 또 이 자제분들도 집에 또 경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올해 삼자가 나가는 삼자에 그래도 집안에 자제분들이 있으면 혼사 문제에 결혼을 시켜서 한 식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식구 한 식구가 빠져나가므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좋은 방향으로 식구를 내보내든 결혼을 시켜서 내보내든 독립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들 많이 생각하셔서 지금 인생은 60부터 라 그러니깐 이제는 백색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60서부터는 팔팔해요. 건강 잘 챙기셔서 하시는 일들 다 승승장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힘내세요. 그 대신 단 주의할 거는 뭐냐 금전이 내 손에서 나가면 안 돼. 내 손에서 나가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괜히 그러고서는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지 말고요. 절대 금전만큼 철저하게 오래 지키세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이동하고 이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문서를 찾고 문서를 매매를 해도 좋아요. 그 대신 땅을 사든 뭐를 사든 이런 건 괜찮으니까 그런 데다 투자 같은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73살 기축생 기축생 이분들이 좀 황소 같아. 막 일로 갔다 많이 뭉치신 분들 같아. 가만히 보면 이 어르신들이. 근데 이제는 뭐 일손을 갖다 놓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은 조금씩 하시고 이제 바람적인 자제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용돈 쓰는 거 저기 받으시고 또 손주들이 재롱 피우면 재롱 피우는 거 보시고 그래가면서 열심히 건강 갖다 꼭 챙기시면서 또 만화님 계시는 분들은 만화님하고 손잡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러면서 진짜 그냥 즐거운 인생 살 수 있게끔 그리고 73살 젊은 오빠들처럼 오래 건강하니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73살 노부모가 계시는 분들은 오래 갔다가 이렇게 복을 입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부모님들이 계시면 뭐 병원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한 번 더 들여다보셔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후회 없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는 없고 뭐 이 삼재료도 올해 갔다 해도 복삼재료로 나가니까 어르신들 갖다 힘내시고 꼭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이제 낙정수 조심하시고 겨울에 갔다 앉았다 일어나시고 왜 노인네들 갖다 많이 넘어서 다치고 이르면 힘들어요. 회복하기가 항상 조심하셔서 건강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청왕관신이었습니다. 올해 소띠의 운세를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미숙한 점은 있으나 이해해 주시고 올해 조심하실 분들은 조심하셔서 다들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춘인의 대박들 나세요. 건강하시고요. 청왕관신이었습니다.